김양식을 시작하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파래 같은 잡태를 제거해주는 활성처리제인데요. 그런데 자치단체 늑장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 양식어민들이 해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억아 이상이 김양식에 매달리고 있는 전남 신안군. 40미터 길이의 김빨을 한 책씩 나눠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채묘를 마쳤지만 군에서 약속한 김활성처리제가 지금껏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남은 분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어민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채묘 시기가 비슷한 무한군은 지난 2일 이미 보급을 마쳤지만 신안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어민들이 신청한 분량도 업체 간 분쟁으로 올해 1월에서야 어민들에게 전달했던 신안군. 올해는 아직까지 공급업체 선정도 못해 이달 안에 지원이 가능한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근 해남군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목포시도 예산 편성이 늦었다는 이유로 활성처리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꾸는 바람에 아직 2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달라 하긴 하는데 모의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전국 김 생산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늑장 행정으로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